한국은 예로부터 채소 섭취율 전세계 1위로 유명했습니다. 과거 한 조사에 따르면 무려 한국인의 100%가 매일 야채를 섭취한다고 나왔는데요. 비록 아무리 한국인들의 식습관이 서양화되면서 육식 위주로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인들은 고기를 먹을 때도 채소가 있어야 한다며 높은 채소 섭취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외국인들은 우스갯소리로 길거리에 처음 보는 채소들이 있다고 해도 한국인들이 먹는다면 안전하게 먹어도 좋다. 한국인들은 세상에서 먹을 수 있는 대부분의 채소들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있다면 무조건 식용이 가능한 채소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처럼 한국인들에게는 채소가 너무나도 일상에 스며들어 평범한 식재료인데요. 하지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 중 식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의 식당에 갔다가 큰 충격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채소를 잘 먹지 않는 나라들과 비교하면 한국인들이 먹는 채소의 종류가 최소 10배는 훌쩍 넘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잡초나 독이 있는 식물로 알고 있던 채소들마저 반찬으로 심심치 않게 올라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식당에 처음 보는 채소들을 보면 이건 독이 있을까라며 겁부터 낸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시죠. 그 전부터 외국인들은 한 식당에 방문하면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줄줄이 사탕처럼 끊임없이 나오는 반찬들 때문인데요. 외국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분명 메뉴를 하나만 시켰는데 이건 왜 나오는 거냐며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외에서는 음식을 시키면 딱 그 메뉴 하나만 나오는데요. 만약 테이블 위에 내가 시키지도 않은 빵이 세팅되어 있다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 빵은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료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실을 몰랐던 한국인들은 한국에서처럼 무료일 줄 알고 맛있게 먹었다가 계산서를 받아들고 황당해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야박해 보이기도 하는 이런 문화에서 자라온 외국인들은 한국을 방문해 항상 가득 차려지는 반찬들을 보며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오늘의 주인공은 반찬의 개수가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또 충격을 먹는 것은 바로 이 반찬의 재료들 때문이었죠.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들만 먹는다고 할 수 있는 콩나물을 비롯해 시금치, 고사리 등 300여 종의 채소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채소들 중 해외에서는 독이 들어있어 먹지 못한다고 알려진 것들이 대다수인데요. 그래서 식물을 좀 잘 안다는 외국인은 한 식당에 들어가서 반찬으로 나온 독초를 보며 분노하다가 옆에서 맛있게 먹는 한국인들을 보며 허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럼 대체 어떤 식재료가 식탁 위에 올라왔길래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걸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고사리입니다. 고사리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독초로 여겨져 버려집니다. 하지만 한국은 선조부터 내려온 지혜로 물에 불려 삶아 먹으면 맛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게다가 고사리는 잘 먹으면 면역력도 강화되고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도 예방되고 칼슘 함량이 높아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비빔밥에 고사리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고사리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도 있는데요. 과거 일본의 강제이주나 강제동원 등으로 인해 러시아 사할린에서 터전을 잡게 된 조선인들. 그런데 사할린은 춥고 굉장히 땅이 척박해서 농업이나 목축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늘 배고픔에 굶주렸는데요. 하지만 이들과 달리 조선에서 온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오면 길가에서 들, 산등을 오가며 온갖 풀들을 캐러 다녔다고 하죠. 그래서 신기하게 생각한 러시아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을 뒤따라 가봤고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바로 조선인들이 고사리를 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 그건 독성이 있으니 먹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조선인들은 웃으며 괜찮다고 참고 지지고 볶은 고사리를 내어주기까지 했죠. 그러자 배고팠던 러시아 사람들도 조선 사람들을 따라 먹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할린에는 아직까지도 고사리를 먹는 현지인들이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릅은 독도 있고 가시까지 있어 외국인들에게는 절대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두릅의 독성 때문에 많이 먹으면 철사, 구토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마취 성분도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한국인들의 손을 거치면 뭐든지 다 먹을 수 있게 되고 심지어 맛있어지죠. 대체 이걸 어떻게 먹을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먹보에 민족 한국인답게 두릅을 뜨거운 물에 데쳐서 찬물에 2시간 정도 푹 담궈두면 독성이 쫙 빠진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젠 한국인들은 봄만 되면 뒷산으로 두릅을 채취하러 떠날 정도죠. 이런 두릅이 해외에서는 두릅나무 자체가 거의 없거나 있어도 잡나무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네요. 그 다음으로는 원추리입니다. 노랗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원추리는 한국인들이 충곤증을 이겨내기 위해 봄마다 챙겨 먹는 봄나물이죠. 여리고 단맛이 있으면서도 시원한 맛이라 살짝 데쳐서 참기름에 무침을 해먹으면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죠. 그런데 이 원추리에도 역시 독성이 많이 있습니다. 봄에 가장 많은 식중독 환자를 발생시키는 게 이 원추리 나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 한국인들은 잘 익혀서 먹으면 괜찮다는 것을 알아냈고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채소가 되었죠. 이처럼 한국인들은 남들이 먹지 않는 채소로도 놀랄만한 요리를 만들어내 육류 섭취 위주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오랜 세월 동안 질리는 일 없이 채소를 포함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덕분일까요? 이제는 한국인들의 한식을 전 세계의 음식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배워야 한다고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음식 전문 작가인 비 윌슨은 자신의 신간 서적에 떡하니 한국인처럼 먹기라는 목차를 넣어둘 정도였는데요. 그는 현재 전 세계의 식습관은 무너지고 있지만 한국인들만큼은 안 좋은 식사 패턴을 건강한 패턴으로 꺾는 것에 성공했다고 말했죠. 윌슨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음식에 관해 뛰어난 자주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급성장을 하면서 어김없이 미국과 같은 서양의 식단에 큰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화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그들의 식습관까지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죠. 하지만 유독 한국만큼은 우리들만의 독립적인 채소 위주의 한식 문화를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햄버거, 피자 등 서구의 영향을 받은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잘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먹다가도 한국인들은 밥심이라며 한 끼는 밥을 먹어야 식사를 제대로 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더라도 상추, 마늘, 고추 등 여러 가지 채소를 꼭 곁들여서 먹는 게 한국인들입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채소 사랑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예 기념일까지 생겨날 정도라는데요. 때는 2005년 미국 메릴랜드주의 몽고메리에서는 아무리 뽑아도 다시 자라는 쑥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쑥은 떡을 해먹기도 하고 쑥나떼, 쑥케이크 등등 여러 음식에 이용되는 맛있는 식재료이지만 미국에서는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는 외래종에 불과했죠. 그래서 몽고메리의 공무원들은 이 골치 덩어리 쑥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쑥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온 해결책은 놀랍게도 한국인들이었다는데요. 매년 6월 5일을 아예 쑥 채집의 날로 지정해서 한국인들에게 쑥 캐기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뭘 해도 사라지지 않던 쑥이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채소 채취가 불법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널려있는 쑥을 보며 입맛만 다셨어야 하는데요. 하루 동안 무제한으로 쑥을 캘 수 있다는 소식은 한국인들에게는 너무 희소식이었죠. 그리고 이 행사를 계기로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채소 사랑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합니다. 이쯤 되니 한국인들은 못 먹는 게 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한국인들은 새로운 것에 편견이 없고 도전정신이 강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인들의 채소 사랑이 계속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